근데 어르신 땅콩이 왜 이래 조금만 해요? 찌끄러기인 거네. 아들 조금 빼가지고 아들 딱 두고 아 딸내미 아들들한테 좋은 거 갖다 주고? 그건 주고 있지. 머리에 안염을 넣어놨거든. 이건 어르신 잠 드실 거는 그냥... 아들 저런 거는 또 삶하긴 하네. 찌끄러기? 위험하게 났다고. 그래도 제가 한 개 먹어보니까 고생하더라고요. 대왕 백은 그래서 저거 뭐니까 저희들이 단독 탄다고. 예. 아니 한 번 볶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? 아니 볶았어. 아직 볶았는데 놀러는 거 안 볶겠어. 근데 하나 먹어보면요. 왜이렇게 고소하게. 아니 시장에서 파는 거보다 더 고소합니다. 속해요. 난 돈 좀 옆에 넣어서 먹다가 조금간도 뒤었네. 네? 아니 아니 제가 이거 부족하니까 이제 저게 밑에 다 담아서. 해주세요. 제가 할게요. 저 그대로 가죠. 아 땅콩이 엄청 작은데 꽂하네. 아니 시장에서 파는 거보다 더 고소합니다. 내가 지금 심어 가지고 기름들이 있네. 그것도 그냥 빵 초구이 아니라 기름들이 있네. 아. 고소해요. 확실히. 기름들이 없을 텐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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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때 내가 제거지에 숙여 달려왔거든요. 먼저 번에 세대사 갖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물이 안 던고 이상한다고 말이야. 기름들이 없을 텐데. 심평이 없을 텐데. 이따가 낮에 고쳐야죠. 네. 근데 밥이 빼앗아 돼있거든요. 약 조금 더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있던 것 같아요. 드레임으긴 좀. 드레임으긴 한 걸 죽이긴 하는데, 그냥. 저적인 좀 먹으면 안 돼있군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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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볶으면 안되죠? 이건 뭐죠? 그냥 뭐죠? 나 박으면 타요. 너무 야. 안 불죠? 오론뽀꼬 오론뽀꼬 오론뽀꼬가 왜 되겠다 심지낮아 저거 가라이구 기름이 안좋은거 아닙니까? 기름도 좋은게 있고 품질이 안좋은게 있잖아요 기름이 아니 근데 주유소가 석유를 안 파는 데가 다 있습니꺼? 안 보다가 등부터 오니까 여기가 진정한 삽돌아 난 피하나네 그고 그래 그거는 석유를 찌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파지 여느께 손에 된 것도 있고 이런 거 주유소가 손에 눈빛이 주는